일자리 정신의 이미지 일자리 정신의 입장 일자리 정신의 입장 일자리 정신의 입장 FAIT 자효정 공이 너무 두꺼운데 이게 넘어지는 거구나 오 나이스 아이고 규손이 감사합니다 마사한테 선물 감사합니다 마사 아리가또 가 나이스 완벽하게 예상했고요 나이스 에? 맞췄는데 아아 안 돼 아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오 오 이게 이게 안 맞아? 와 이게 안 돼 와 오 오 오 오 오 수바라시 안뒀자 와 이씨 이리와 아 죽었다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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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와아 너무 잘한다 키스케는 카즈야죠 아이유 하이킥 10피네 아우 죽여봐 아우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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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바란듯이네 몰랐네 저거 아이씨 막았네 좋아 안녕하세요 어우 잘한다 캐릭은 뭐 그날 가서 확인해봐야겠지 아마 응 벌써 승자냐? 안돼 좀 더 놀아야돼 다른 캐릭 하시지 않았나? 다른 캐릭 하시지 않았나? 브라이언 하시지 않았나? 아 아 아 아 카즈아로 바꾸면 할만 합니까 좀? 괜찮아요 아 뭐하냐 아 뭐해 아 이 바보 이렇게 느리게 맞아 아 괜히 앞으로 올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하 생일선물레버가 뭐에요? 레버를 생일선물로 주신다는거 으아 와 와 와 와 아 아 총무기한다 아깝다 레버가니까 호화한다 교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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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큼 우윽 우와 bug 이야 저 뱅잠워 와우 오 누가 외국인이신가? 와우 나이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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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지른다 이게 안돼? 아아 거리가 안되네 조금만 주의해주세요 그 니건 하면 안된다고 적혀있거든요 채팅 들어오기 전에 오예 아 아아 또 코 눌렀는데 왜 꺼서 5선이 남았지? 아이고 바비 이게 중단 딜케이가 좋아가지고 함부로 이게 막 누르면 안된다 이럴한테 퓨 아이고 큐스마트님 생일기념 6개월 치구독권 끊임 에? 저기구독 감사합니다 큐스마트님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6개월 기념구독으로 이기고 싶다 오 어떻게 났어? 아 진짜 6개월 치는 큰 맘먹으신건데 너무 고맙습니다 움직임 맞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헉 헉 제발 피하자 제발 아휴 나이스 아 이거 안왔어 비교 스타일 신선이 기타 휴소 으악 깜짝 휴소 와라크 안다 빨리 빨리 아 뭐야 아 잘하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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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으흠 아 소풍인데 대별이 그만큼 좋은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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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또 사람들이 카자 사기라고 엄청 막 뭐랄까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임 에이틴 아하하하 어? 에? 에이? 근데 지금 우와 아이씨 콧물 나왔다 한글로 굳이 번역 안시어도 됐는데 아이씨 콧물 나왔다 어깨가 좀 다시 생각해봐도 웃겼네 아이씨 콧물 와아 발동이 너무 빨라가지고 유고손이 그거보다 횡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거뭐야 아 퇴세보다 아 퇴세라 이거 외종보다 행을 좀 잘 잡는 것 같아 와 이걸 찼네 아 아 아 어 뭐야 방금 어떻게 피했나 이거 아 예예예 와 나이스 아 아 아 피해자라 제발 아휴 어? 어 아 점수나봐요 선생님 만 억호 진짜 감사합니다 점수나봐요 선생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큰돈을 아이고 만원 무언씩이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만원이면 스시 스시가 몇점이야 6점인가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타북생활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됐었거든요 가면 다 한자고 진짜 말이 안되면은 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생활 어느정도는 할 수 있게 되가지고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으 으 나라 트랙이 으 나라 호잇 아 아 아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쓰던 조이스틱이 와가지고 그거 신나가지고 어 뭔 소리야 으 아이고 아이고 인사빡습니다 형님 원고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충생충생 러시앤 후레시님 아이고 15,000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취업 얼마전에 되가지고 돈도 많이 없을긴데 15,000원씩이나 아이고 러시앤 후레시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철권하면서 울릴라그래 아이고 아이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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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눈물날거 같다 와아 진짜 눈물날거 같다 아 스쿨을 했었구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깎고 하겠습니다 한 라운드 저 눈 깎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양심적으로 깎고 하고 있어요 와 저렇게는 피하는구나 형님 오 맞을 줄 몰랐는데 벽걸이가 안보인다 오 나이스 여기 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뭐야 짐벌 하나 살려고 하는데 혹시 짐벌 좀 잘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브이로그 제가 찍은거 봤는데 아 이게 제가 너무 못찍어가지고 흔들리더라구요 그래갖고 아 짐벌 하나 살까보고 고민중인데 아 거지럽다 방금 뭐 났어요? 방금 뭐 났습니까? 못봤는데 방금 10분 그냥 어 를 에 에 그림들을 만들어줘요 아 아깝다 아우야 감사합니다 그림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방에 계신 다크서울 할때 맵 그려주신 분이 만들어주신건데 아 진짜 그림 잘그리시는거같아 진짜 저거 진짜 공정한 룰렛이에요 여러분들 혜자라고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아 간다 아 저희방에 계신 다크서울 할때 룰렛이에요 이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외종일타랑 그런것 좀 잘 섞어보세요 아 점심공격님 천월룰렛 감사합니다 아이씨 장난하나 아 오늘도 나는 철권을 잘하지 나는 말이야 짱짱 일사니까 아 왜그러세요 인싸공격 인싸킥 아 부끄러워 게임을 못하겠다 인싸펀치 아 부끄러워 다시 철권 쓰라고 쓰고 오 잠시만요 천포 나이스 자 눈 안쪽 까먹고 하는거 할게요 지금 호호 감사합니다 정신공격님 아 위험한데 면신이 왜 나가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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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계행 놀면 이 기술 많이 쓰세요 이거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요거 방금 이거 쓴 신기술이라 이거 좋아 이거 못잡네 카자이가 요런 캐릭입니다 방금 제가 웨이브 한 번 쳐가지고 목표한건데 웨이브 두 번 쳐야됩니다 그렇지 한방이 끝날거 같애써 열 아 존땜 미키 아닌데 아 바랍땜 넣으려다가 으 호호호호호호 수바락치 명탐정 코밥이네 야 이걸 참네 와이어 와 이거 건져지는 거 잘 노렸죠? 벽에서 카운터하면 콤보드가 나는데 이거 왜 맞았노? 제발 피해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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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시계 어 반시계 기다렸다가 때리네 선명하노 와아 대박 와 방금 반시계 칠 거 알고 기다렸다가 때린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저렇게 아는 바 처음 봤다 진짜 처음 봤다 고르에 오 나C 으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대한 멀리 가는 컵보 아 안 돼 오케이 가자 아 아 하아 난 옆에 꽝 될 줄 몰랐네 그죠? 이 다 쓰다 안 쓰죠? 어우 사상 스나이퍼네 못보세요 욕심쟁이 좋아요 이거 설마 아 진짜 쫄았네 내 생각을 순간 망설였어요 아까 앉아서 때릴까 웨이브 쳐서 때릴까 고민하다가 한 박자 늦게 웨이브 치고 때렸는데 아 아 형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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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쫓아가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초풍 칠까 오우 15만원이랑 똑같은 돈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뱁진하고 있는데 이겨도 잠이 안 나구요? 오우 야 이거야 아 내가 더 빨랐던거 같은데 오잇 뱁 간다 에이씨 낮은 뱁감 뭐한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러시앤 후레시네 에이 잘해 상대가 자 한번더 그래 좋으면 나아지 후드보가 너 아 에어 아이 벽 승 아 헹 헹 헹 헹 우지에 가자 언제 언제까지나 아 벽이야? 열랐네 왓 더 헬 나이스 아 뒤로 올라가는구나 아 내가 못했는데 나이스 이런 예스 마 보다 헬로 와 이걸 참네? 아 까비 I don't have cake Give it to me I don't have cake I don't have cake 이걸 참네 우와 나이스 죽나? 스바라시 생일 브이로고요 오늘 출근인데? 출근인데 그냥 와 오오 아이씨 음 아바보 와 콤보 봐 뭐야 야 뭐야 이거 까나겐 우와 기걸 막네 오예 오 힘들어 음 빨리 쓸걸 아 이거 바보인가 이야 콤보 봐요 우와 아이씨 모르겠다 아 초풍이었는데 너무 아깝다 자꾸 기원이 나가 야 다 맞네 왜 물어 아 뭔데 아 진짜 힘들게 가는 게임 아 왜그래 아 으흠 감사합니다 베큐 헤드시 브라시아스 나캠 슈슈 택푸 가지라 아우 감사합니다 택푸 진짜 간혹 노력해볼게 근데 상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와 이거 못겼네 카드 밑에 안되는 줄 알았다 아악 아아아아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잘해 아잇 아잇 스피드 세게 들어가는거 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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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신했네 딥맥할이 크기예요 하이씨 아오 다 아이씨 으헴 하아 으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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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썼는데 으흠 아이씨 오우와 개굿 같은 팀원입니다 왜 맞았노? 개이득인데 아 10이었다 아 짱발쓸 줄 알고 계속 올렸는데 안썼는데 오예 우연히 돌렸는데 이 분이 딱 나왔네요 한 번 아 아 아 나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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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공창각을 맞으면서 못 튕겨내 돌진성 있는 기술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오 아 아유 잘 잃어라 오 뭐야 어떻게 막았나 나도 목이 막혀서 잘 건졌네 오예 와 이걸 아 이거 안썼는데 아 어때요 유료 아니에요 아 아 뭐야 아 미쳤다 아 딴거 때릴걸 아 딴거 때릴걸 아 저거 뭐야 신스쿨 때려가지고 그래도 와줄줄 알아요 아 아 술을 많이 하네 내가 아 양손 눌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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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ld five comic 장 아 종 사 음 아 음 아 어찌보면 저게 첩품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애 노바시트 높으니까 마중루가 가끔 진짜 안맞는다 가드를 안되고 싶어 아 잘 못때렀다 밥 지금 좋죠 밥 지금 좋아요 진짜 죽음 으어어어어어 뭐야 여기 쭉 그 3k 시리오제님 안녕하세요 시리오제님 안녕하세요 시리오제님 안녕하세요 아이씨. 오 손새우 비켓으로 맺네. 오 됐다. RH RLLLG. 대푸바로. 뭔 간호사 여친이 있어요. 오. 오우 피한걸 되게 좋았고 써니 헬로우 롱타임 노씨 나이스 천식이라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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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 투데이 이스 아임 워킹 베리베리 새드 이게 왜 안맞아 아 이거 왜 안맞아 이거 까비 베리베리 새드데 오케이 워킹 오예 룩겟 캄보 나이스 아 그게 아니고 아 아 철권이 어덜트용이잖아요 아 그 말할라했지 싸우는거니까 오케이 아 아 헛소라이가 자꾸 맞는다 아 제발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가드가 안돈네 아예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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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아 아 저기서 레이지아트를 누르다니 대박 대단하다 내가 좀만 더 겁줄걸 착하게 오오오오 스바라시 아 죄송해요 뭐야 뭐 게임이거 이거 아 안해버렸다 아니 왜 왜.. 마종루 판정 왜이런겁니까 마종루 판정 왜이래 아 마종루 감사합니다 서린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착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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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 와 이거 어떻게 기가 맥히게 안 뛰셨죠? 오오오오오오오오 노오오오오 어우 어우 뭐 다시? 뭐야 하하 어우 좋아요 아아아아 좀만 더 빨리 죽을걸 사모가 살자 와 흘렸네 와 진짜 잘한다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별의 컵이 게임 해보셨어요? 진짜 재밌는데 아아 잘 피하고 못 때리노 좋아요 그냥 멀리 보이네 아 뭐야 아니 뭐야 나는 내 집 안방을 했다 진짜 재밌어 컴퓨터로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닌텐도 게임이었어 아이고 아 안 돼 나라 탈출 와 진짜 잘 막네 아하 며치기박치 드디어 썼네 내가 아무도 안쓰다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파이트 무섭다 아 뭐야 완줄 몰랐는데 아 뭐야 어우 개군 삑사리가 살려줬다 파이트 우와 벽 축 좋았다 로 yarnd1 파이트 Maßnahmen 지리노 지리노 아잇 뭐야 아 뭐하냐 뭐하냐 진짜 너무 아픈데 아 잘 먹었어 여기 올라가! 여기 올라가! 한 번 더! 파스타딩! 허키모띠이 이게 사냥 방금은 짠소 쓰면 절판이라 아 뭐야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오 오 £ South 어 형님 하지마 과감해요 이 선수 자 오우 백패쉬다 아 안잔데 아 진짜 안잔데 진짜 좋네 진짜 좋네 나이스 아 아 아 아 K.O. 아 되게 반칙이 치면 안맞아요 근데 근데 거슬리는게 쓰려 아 왜 이렇게 빛나냐고 이게 또 산호 오우야 삑살이 났네 다행이다 아 미친 아 딸 너무 무서워하네 아 진짜 삑살이 안방이 이렇게 되냐 아이씨 양중치기 너무 무서워 뭐야 이거 아 제발요 아 다행이다 아 이거 지금 진짜 억울했다 아 야 대박 아 나 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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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파멸할 것이다니 멋없어 진짜 데빌바드에요 지금 아 왜 아 죄송해요 아 이상해 와 딜 봐 아이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뭐야 아 아 와우 와디 스포 면치기 박치기라니 우와 우와 덥다 아 두번쌌네 잘하자는데 이탈 뜯어서 두번쑬줄이야 현명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 좋아 오 오 왜왜왜왜 화이트 오 으허헛 우와 으헛 으헛 으헛헛헛헛헛헛 뭐야 음 아 으허헠 으허헣 으어 오이 아이씨 와아 아 미쳤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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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 리드 모어 파워 에? 아아 진짜 짜증나네 뒷잡았을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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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렉 걸려가지고 대시가 안들어왔네 아이씨 아이씨 뭐였나 좀 농구했다 이거 wszystkim 안나 al repair nu 3 2 2 2 2 2 3 3 4 4 5 5 5 5 5 아 이맛에서 가장 와 아깝다 어이구 이 사람 똑같이 잘하네요 영일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잘 버렸다 야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레드? 또 가라 아이 진짜 좋았는데 컴퓨징 땡큐 아이고 나이스 아 왜? 아 쩐다 아 왜 맞아 아니 팽하고 가드 했거든요 근데 웨버가 아씨 아직 적응이 안됐나 가드가 바로 안되나 우와 쓰게 야 우와 아 퇴새 했어야 되는데 아 잘했다 나이스 아이 진짜 잘하네 아 너무 잘한다 아 아 으아 으아 어 나이스 와 이거 맞았으면 큰일났다 아 이런거 틀나 아 무척 뭐하냐 나 오오 어 왜 안깨져 오 깨졌다 진짜 개똥컴보 천식인거같아요 진짜 어지러워 아 아파 아 아 지르노 이야 이 풍신유야 밥이야 와 미시마밥 지르네 아니 기상킥이 지는구나 진짜 밥이 아 여러분들 미시만데 아니 진짜 번개 이펙트로 바꿔야 된다 이거 진짜 번개 이펙트로 바꿔야 된다 나한테 사과하냐 어우 화이킥 나이스 어이 뭐야 아이씨 중단이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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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록이에요 보록 치쿠린이 몸이 안졌나보지 치쿠린이 몸이 안졌나보지 아이씨 아 개미친놈 패턴이 안통해 오잉 오잉 아 로이스 더 많나 오잉 와 나이스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지금 레버 적응기라가지고 4초를 못쓰겠어요 지금 초도 못넣겠는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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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언제 언제까지나 아 진실한 밑바닥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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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att 아 그 아 뭐하노 이색 아 이 칼이 뭐하노 진짜 어찌저찌 이겨보겠습니다 만원 빨로 이겨보자 아 뭐야 어 형님 오예 가자 만원에 행복 가자 만원에 행복 가자 이게 안돼? 가비 오 이색 아이수 땡큐 랜드 감사합니다 으으 역시 건너질 것 같더라 흠 흠 괜찮아 괜찮아 뗄거 없다 야 야 오오오 호호올리 흠 흐흐흫 어우야 어우야 이거 완전 카즈야잖아 진짜 기술이 기술이 카즈야인데 카즈아 앞지야 홀리 아 롯 갔네 진짜 아니 아 저거 왜 안맞냐 성광 와 콤보 때리는거 봐라 진짜 잘하네 아 이게 무슨 초풍 맞은거 같네 아 나이스 진짜 잘하네 근데 저 크리스마스에는 쉬웠어 운 좋게 마지대 와 진짜 잘 잡는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우와 멋있게 들어갔다 아 아 아 죄송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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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빨리네 정세 어떻게 하지 나이스 딜레이 주는걸 느꼈다 저스트 필링 이젠 준비가 됐어 아 준비 안됐어 아 너무 아프다 아 드래곤볼 아 이거 아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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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그 으 으 보고 때렸어 지금 우와 보고 때렸어? 대박이네 아하 아씨 때려야되네 아 뭐가 뭐가 수고하여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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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막무가느라 게임했다 이거는 와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때렸다 괜히 없이 때렸다 어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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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천재가 아하 이거 가 아! 보는데 안 불편하십니까? 아 병주 어? 아! 진짜네? 바로 먹히노 역시 위방투수들은 모르는게 없어 바로 먹히뿌노 아 늦었나? 아 형님 아 오셨다 아 둘레야 썼는데 나는 왜 안되는데 아 보아코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안됐다 이게 돼? 감사합니다 아 대박 안 물렸다 아이씨 초풍 썼는데 흘렸지 이야 콤보 아이스 초풍 썼는데 흘렸는데 좀 짱나지 않습니까? 뭐 내 잘못이긴 한데 아 지른다 지른다 이렇게 하면 벽 갈까 근데 못가네 오오 벽이었나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긴다 오이 실수 아니 양손 눌렀는데요 와우 좋아요 버릇 나왔죠 아 안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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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벽강됐으면 또 죽었잖아 와 아이씨 진짜 귀엽다 라운드 원 파이트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그게 안졌고? 우와 이거 근데? IoT 그거 왜 안전고? 어 아 스톱 coordinated 한번 빨아야되요 뜨죠? 아 양손으로 왔어 어 이거 맸다 제발 아 제발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? 이걸 어떻게 막아요? 미치겠다 벽지옥이다 아 아 진짜 한번 말리니까 개지옥이네 어우 날아 한 번 더 그만하세요 오 오 오 오 오 기구 가자 좋아 좋아 아 끝났지? 스티프가 빠지자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바보짓 아이고 바보짓 에에에에에에에 반시기로 피한거 봤어요 지금? 동 캐릭인데? 지리네 아 아 아이씨 받아가겠네 동발 오 오 도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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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거 너무하잖아 오 아 아 아 가드했어요 아 이러면 살잖아 다행이다 풍신 두방도 못뜨리겠어 아직 매버가 적응기라가지고 우와 기본티이 이거랑 비슷한거 아닐까 지금? 상대가 레드 썼어야 되는데 파이트 파다 오 오예 아 아 왜이렇게 돼 억울한데 아 오예 오예 에헤헤 좋아 아 아아 가드가 안돼 병신! 아 짠 손해야지 아아 내가 봐보였다 오오오오오오오 저거 나야 개전 아닐까 아 일탄 마셔도 안자 allergic 손맛스틴 아.. 이맛에 가져야지 와 이걸 알았네 아 병아이가 일부러 늦게 했죠 이거 짠바람이야 막을까봐 아 제로씨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미친거 아이가 아 신경을 썼는데 와 안돼요 똥보 캐릭이 아니에요 똥보가 아닙니다 웨이브로 겁을 오지게 주고 앙게 만들기 아 미키오상 막판하신다는데 뭐 이게 원래 들기되는겁니까 이게 왜 내가 의유도 없은거 아닌데 아 왜 둘 다 맞아야 돼 아 근데 캐릭마다 틀린걸로 알거든요 이런씨 못됐다 와 후딜이 남아있었어 개굿 원투 한번 더 나올줄 알고 썼는데 진짜 잘한다 어떻게 막아요 이거 피가 이렇게 많은데 aware 아 천재가 와 아 아 아 이 코모바 잘 때리는거 아 아 아 아 까비스템 오오 저거 안깬거 같은데 아이고 맞네 앉으면 끝 앉으면 끝 빠그스 빠그스 하단 아 빠그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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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만 죽을거 같은데 와아 내가 너무 안일했다 마지막에 아 내가 너무 안일했다 어떡하나 빠그스 당연히 들어올줄 알았는데 아 내가 너무 안일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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